손 손 손 손 손 손 아 아무도 안 왔네 안녕 나는 이 학교 전교회장 김지선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부산 분주먹 모소영이라고 해 안녕 나는 상상여고 여왕벌 모넬이라고 해 안녕 나는 상상여고 정규 1등 이나래라고 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너는 여고야? 나는 여중여고야 어떡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녀공학이었어 나도 둘 다 나도 둘 다 남녀공학 그거 남녀공학이면 진짜 설렘 수 없어 너는 당황한 거 아니야? 진짜 개발하노 이건 조금 레전드야 이제 심장을 부여 잡고 들어 오케이 미리 미리 다들 잡고 들어 이제 학교에 시창작 시간이라고 자율시간이 있어 시를 써야 돼 시를 벌써 오고 버려 그 친구랑 내가 썸을 탈 때였어 그 친구가 시를 썼어 시를 썼는데 제목이 딱 내 이름 세 글자였어 내용이 딱 두 글자는 뭐였냐면 내 거 내 거 내 거 나 진짜 싫어 그럼 너가 반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 반했어 나 그냥 끝냈잖아 아 뭐야 뭐야 아키야 뭐야 아키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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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3위부터 한번 맞춰볼까 3위부터 야 웃음 웃음 같은 거 없어? 뷔 심장 폭행 학생 회장 느낌도 난다 존자남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쑥스럽게 이렇게 웃어주는 거죠 그냥 보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나랑 아이컨택을 하더니 눈 웃음으로 웃어준 거예요 한 번 불러주세요 너래요 어? 너래요 어? 눈 마주쳤는데 환하게 웃어줄 때 지금방 연습 게임이었고요 아 너무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뭐야? 러브렉터?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공책을 이렇게 딱 펴보니까 친구랑 얘기한 게 나온 거지 아 나 쟤 좋아해 막 이렇게 정책에다가 좋아해라고 한 걸 본 거야 맞는 거 같아 알지? 저기 저게 데스노틸 수도 있지 열었는데? 내 이름이 빼가셔도 저 기억에 있어 남사친이자 짱남이 롤링페이퍼 공개적인 곳에다가 사귀자고 고백을 해놓은 거지 나를 좋아하다 근데 너무 옛날 방식이야 너무 통과를 해놓은 거 같아 어떻게 기억나고 하uhan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 이거는 나를 만한 생각임을 죄송합니다 롤링페이퍼에 누군가 좋아해라는 걸 적어놓았나 롤링페이퍼 이들이 맞았네 근데 그게 슬래요? 어떤 llegó 사람들 쪼끄봄, 싱풍봄 1인 힌트 주세요 와 진짜야 옷 벗어주는 거네 옷 짤이 너무 정답이에요 당황하셨죠? 당황하셨죠? 학교에서 체육복을 빌려주는 거지 춥지? 이거 써? 했는데 딱 이렇게 옷 받자마자 서비 면제 확 그렇지 그렇지 설렘 적이 있었어 나도 틱톡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틱톡이 포인트예요 응한 눈빛으로 시스팩을 드러내면서 트위킹을 주면서 틱톡을 찍는다 근데 이런 외국 오빠들 진짜 그래 이런 외국 오빠들 나 어제도 그거 보고 잤어 유튜브? 아 잠깐만 그건 너무 TMI였어 잠이 잘 오셨어? 잠이 안 오더라 난 이게 맞는 거 같아 왜? 들어보니까 이거 좀 맞지? 들어보니까 맞지? 설득 당했어 나 너무 힘들어 정답이 궁금하네요 남사친이 체육복을 빌려줄게 아 비슷하지 않아요? 체육복 여기다 서면제 냄새 안 추가 그니까 추가하면 이제 플러스지 아니 그리고 체육복은 약간 그런 게 있어 딱 입었어 엄청 커 얘가 이렇게 컸었나?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설레는 거 음 와 웃기세요 이걸로 상황을 한다? 나 이걸로 하는 거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좀 그래 남자 게스트가 올 거예요 잘생겨졌어요? 딱 봐봐요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설레 누구지? 너무 궁금하다 잘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키도 크면 좋을 거 같아 그냥 난 잘생기면 돼 나보다 클 거니까 무조건 유쌍일까 무쌍일까? 난 솔직히 유쌍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무쌍 유쌍은 좀 부담스러워 왜 건어 예뻤어? 그분은 그냥 이목구비가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쌍꺼풀 안 좋아했는데 그냥 좋아졌어 얘들아 롤링페이퍼 다 적었으니까 빨리 들고 가 아 이런 걸 언제 적었대? 행복한 1년이었어 고마워 내년에도 친하게 지내자 어? 이거 뭐지? 좋아해? 아 점심 뭐야? 점심 뭐야? 점심 뭐야? 아 점심 뭐야? 아 씨 지금 건어팬이잖아 뭐예요? 왜 나만 얘기하는 거야 왜? 어? 이거 너가 적었어? 나는 빨간 글씨 싫어해 나는 보라색까지 좋아해가지고 나는 빨간 글씨 좋아했어 알아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이게 내 글씨고 야 이거 있어도 없이 빨간 글씨로 좋아해 너 아 잘해봐 한번 누가 전화 보네 잘해봐라 간다 간다 빨간 펜이잖아 아 쟤 너무 웃겨 진짜 오글거려서 만족스러워 이 찐미소 보이니? 어 눈물도 보였어 빨간 펜 광고인 줄 알았다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리고 약간 무심하고 자기 아닌 척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들킨 거잖아 그게 설렘이야 그게 포인트야 먼저 덕분에 헤리 입장에서 보기에 어 나래가 많이 설레지 않을까 펜션이 많이 떨어졌네 헤리야 이건 연기야 아직 편실판 복귀 못하고 응? 망상 속에 빠져있어 아직 빠져있어 나와 나와 아빠 또 나와 얘들아 롤링페이퍼 저 끝났으니까 다 가져가 방학 잘 보네 너도 서로 말한 적은 별로 없지만 다음에 꼭 놀자 누구지? ㅇ, 리을, ㅂ, ㅌ, ㅌ, ㅇ, ㅎ, ㄹ? 이게 뭐지? 알러뷰 토이 토이 헬로 이게 뭐지? 왔냐? 어 까만들어 뭐 있길래 얼굴이 빨리네 이거 뭐해 이거 퀴즈 낸 거야 이거? 아 이거 누가 써놓고 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원래 부터 안 할래? 니는 못하네 아아 아 아 아 쉽네 이게 뭐냐면 우리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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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기까진 놔둬야겠다 비읍 튜디오 비트윈 할래? 비트윈 할래? 아 아 아 그렇네 우리 비트윈 할래? 하자고?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양 눈한테 나타나 내 걸 자꾸 생각마 우리 비트윈 할래? 비트윈 할래? 하자고?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예상도 못했어 맞아 나 진짜 완전 심쿵했어 나도 심쿵했어 할래? 했는데 나쁘지 않아 아 그니까 전화하고 고객님한테 어때? 농량 없어도 앱 지우고 바로 깔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레네요 네 텐션 텐션 기대되봐요 아니야 설레 야 체육복 있냐? 나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다고? 너도 없어? 나도 너도? 나도 나 지금 깔고 있지 우리 아무도 없어 체육복 다 빌려왔어 아 어떡하지 체육생 무섭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 야 체육복 체육복 어? 앤아 갑자기? 어 아 내 건데 야 아 나 피로해 아 나 딴 애 줄었는데 딴 애 누구? 어? 썸녀 있어? 아 남자야 남자? 했어 줘 어휴 아 왜? 아 아 줘 아 다른 애한테 빌리지 말고 다음부터 나한테 빌려 아 다른 애한테 빌리지 말고 다음부터 나한테 빌려 다음부터 나한테 빌려 하하하하 간다 어 찐 좋았는데? 야 그만 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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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좋았는데? 그니까 이거 침팬이었어 아니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놀란 거야 아니 언니 박수 소리부터 끝났어 그러니까 하하하하 솔직히 어땠어 솔직히 그런 멘트가 나올지 몰랐으니까 음 조금 뭐 심쿵 아 심쿵 어땠어 나는? 나한테 빌려라 하면? 그냥 내 이름 적어놔야지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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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꺼 내꺼 저 서서에요? 야 안진키랑 흰키랑 비슷해 하하하하 진짜네? 아 망인애 체육법인데? 야 김남준 체육법 있냐? 없는데? 이건 뭐야? 뭐지? 이건 뭐지? 아 뭐지? 아 나 입으려 했는데 아 빌려달라 맞아? 한번 입을게 아 이거 커 같지 얼마나 크겠는데 엄청 크지 아빠 거야 하하하하 발 보이지? 다리 보이지? 이 정도면 괜찮지? 이리 와 아빠 거 입고 왔냐? 손 손 손 손 어 거울이 ακ toi 아 왜요? 어 거울부터 Institute 커크다 야 거 봐 야 넌 큰일치 이거 야 넌 큰일치 이거 음? 내린다 과보리 야 넌 큰일치 이거 야 넌 큰일치 이거 야 넌 큰일치 이거 어 귀 빨개진 것부터 보이죠? 눈 안 마주칠 땐 몰랐거든요? 눈 마주치니까 이제 아구 아 근데 옷 큰 것도 뭔가 좀 덩치 좀 발리잖아요 발려 옷 가져가도 돼요? 지금 가지고 싶어요 하나 색다른 경험이 있어 나는 세계 첫 아니야? 그러니까 나는 여중 여본데 남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진짜 오랜만에 오늘 제일 잘한 여주를 뽑을 거야 하나, 둘, 셋 아 뭐야 근데 이건 진짜 비집힐 수가 없었다고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후우 바위 어 바위 안 안 좀 안 爬 안 testify 안 칭